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너무나 잘 키워주신 거에 존경을 금할 필요 없습니다. 자 레빌리아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 배웠고 인사를 드려야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레빌리아 여러분께 다들 인사 올립니다. 자 일단 차별 존경하는 레빌리아 여러분께 인사 올리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역시 틀리다. 뼈에 있는 입안의 자손들은 틀리라니까. 왜냐하면 인사하자고 그랬지 제가 편절하자는 소리를 절대 안했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여러분께 손절 올립니다. 너무 잘하죠? 너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잘했다고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김수아님 화이팅! 자 가족대표 인사 받은 우리 장남께서 김준자택자 아드님께서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하실 겁니다. 다음 자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80번째 생신을 많이 하신 양준자 순자 어머니 큰아들 김준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휴인고 날씨가 별개 좋은 달인 것 말고 어디 여행 계획이 전부 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이렇게 차려드리는 건 없지만 저희 이나 모녀가 저희 어머니 생신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즐겁게 노시고 그 다음에 모두 간에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유자실을 견뎌면서 인사바를 강화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사실 장남입니다. 달리 장남이 아니에요. 이츠만은 기둥이신데 인사 말씀을 이렇게 일주일 전부터 미리 준비해 갖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자분들도 한번 보여주세요. 남자분들 첫째 아드님, 그 다음에 또 남매, 그 다음에 첫째 사위 이렇게 추천드리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리 아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 맛있게 드시고 재밌게 놀다 마시래요 음식은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노는 거 어떻게 노는지 모르고 오셨대 그래서 오늘 우리 남자분들과 제가 레벨 여러분을 이렇게 재밌게 놀다 하시라는 의미로 멋지게 한 7촌동안만 먼저 이멘탑을 합니다 자, 마음의 빗장을 푸시고 자, 손에 음악을 보여주시고 갑니다! 하얀 발만 더 나오고 여보, 덕분에 한번 더 아이고 어? 지난 일을 흘렀 후회한다고 오늘밤 지나가면 못해 가볼까 지주받으져 그런건 웃겨! 정신없이 불려줘서 받아 소원했어라 후원! 아휴 하아 여기가 누구냐면 몇개 사이 알았지? 셋째 사이님인데 끝내 줘요. 군철에서 큰 사업하십니다. 그래도 오늘 아주 그냥 사회장 기분도 잘 맡아주시고 장모님 생신이라고 끝내 줍니다. 어머 빠지게 받아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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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수고하시면 우리 양자분들께 박수 한 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옳지. 자 이제 가족분들은 이쪽에 가주세요. 이쪽으로 가주세요. 왜냐하면 영상 때문에. 가족분들 눈까지 이렇게 해서 다 읽어보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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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분들도 그냥. 어머 왜 이렇게 많아. 아우. 엄마. 언제 이렇게 다 놨어. 아우. 안 힘들었어. 세상에 대단하십니다. 졸리켜봐. 응. 저거. 나는 이미 빠졌어. 아까 저든지 오늘이고. 왜냐하면 좁으니까. 자 지금은 제가 우리 어머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 올릴텐데 그전에. 가족분들이 준비하신. 먼진. 어머님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조교관을 내준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이따 집에 갈 때 이제. 목이 무거워서 못 갈 정도에요. 손이 무거워서 손을 들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자족분들이 어머님께 먼진 선물을 했습니다. 바로. 금반지와. 금목걸이. 너무나 크게 준비했는데. 자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전달하실까요? 네. 목 준비하러. 요거는 우리 저기 큰 따님이 하실래요? 따님들 이렇게 다리 놓으세요. 바로. 따님. 요쪽도 오시고. 큰 따님 오시고. 그 다음에 따님도 뒤에 숙취해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앞에. 잘 들리려고. coach. 잘 들리려고. 잘못 눌러줍니다. 줄어들. 멀리 지켜. 이야 이거 갖고. 어머. 으있네. 어머 세상에. 제가. 뭐뭐. 팬지하고. 몽골이하고. 받지하고. 레이빈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니 아세요. 좋아해야 해. 보이시죠? 이게 금 목걸이, 금 탈지, 그 다음에 금반지 이렇게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큰따님께서 어머님께 올라가셔서 이거를 예쁘게 착용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드시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어머님께. 또 한 분 같이 올라가셔서 큰따님이 도와드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단지기를 우리 오빠가 남겨드린 거예요. 목걸이하고 캣지만 해드리고 오빠 올라가셔서 한 명생 자식이 위해 고생하신 우리 존경하는 어머님 양춘순 여사님 모진 세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 위해서 힘겨운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 가정을 정말 든든하게 지켜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어머님께 너무나 잘 크신 자식분들께서 어머님께 멋진 선물을 해드립니다. 너무나 감동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도 껴드리셨어요. 어머니 좀 일어나 보실게요. 우리 어머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 우리 어머니 굉장히 예쁘시고 건강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사실 이제 아버님 자꾸 아시 혼자 사신 세월이 수십 년이 되는데 정말로 진정한 효도는 무얼까?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제 생각에는